안녕하세요. 김우영입니다. 아마 제가 이제까지 아주 오랜 동안 일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찍어온 영화들의 관객 수를 다 합한 것보다 암살의 관객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암살이 관객들로부터 이미 큰 상을 하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영화 평론가 협회에서 주시는 상을 받으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광훈 감독님, 저하고 작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